그리고 우리가 지금 짐승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길로 금수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슬픈 조선의 자화상은 참 부정성 없다고 여러분들 주구장창 외치는 조갑재 씨의 딸인 조샛별 씨가 엉터리 칼럼을 때려 채워라 이렇게 해서 조선 칼럼의 선거부정 문제를 칠타했던 캐나다의 맥마스터의 역사학과 교수 계시는 송재훈 교수가 슬픈 중국을 이제 중국을 넘어서 변방에서 꿈꾸는 중국몽을 꿈꾸는 조선을 지금 조명하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 선거부정을 덮는 게 그냥 짐승의 길로 가겠다는 겁니다. 5천년 역사에 한 80년 정도 참정권 을 행사해 본 겁니다. 가보경정으로 노비제가 표지되기 전에 그 나라가 나라인지 그 문제를 다뤘네요. 갓난아기까지 조사해서 758구의 노비를 나누어 가진 군함매. 조선의 여러분들 인구가 몇백만밖에 안 되는데 한 건문세가의 여러분들 자녀들이 물려받은 여러분들 노비가 758가구였다는 겁니다. 이 변방의 중국몽인 겁니다. 어느 건문세속의 노비상속문서 아주 긴 거리입니다마는 그 긴 가울대 중요한 내용을 발출해 보니까 아무리 떵떵거리는 건문세족이라 해도 15세기 마렵 조선에서 한 집안이 무려 758명의 노비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히 어하스럽다. 놀랍다는 이야기죠. 19세기 미국 남부 모카 프렌테이션에 부리는 노예 수는 평균 잡아 50명 안쪽이었다. 수백 명 노예를 부리는 농장도 없지 않았지만 극소수였다. 당시 미국에 생산된 면한은 75%가 무역항로를 타고 전세계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지금도 여러분들 루이지에나를 비롯해 가지고 미시시피강을 따라 가지고 특히 루이지에나 부근 지역에는 이 프렌테이션을 경영했던 가문의 여러분들 그런 가옥들이 여러분들 공개가 돼 가지고 보존이 돼 가지고 관광객들에 개방되는 경우가 많죠. 당시 미국 남부는 세계 시장을 가진 근대 상업경제의 허브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노예주는 50명 이하의 노예만 부렸다. 조선이 얼마나 자국민을 가혹하게 착지하는 노예 사회였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5세기 마렵에 조선의 여러분들 인구수가 300에서 한 400만 정도에 불과했는데 어떻게 한 집안이 758명의 노비를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게 여러분들 의문인 거죠. 그 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이 만들었던 거가 노비가 여러분들 양녀와 개론 해 가지고 부모 가운데 한쪽이 노비면 그 노비의 여러분 신분을 따르도록 여러분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노비 제도나 지금 여러분 북조선의 노예 제도나 똑같은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여러분들 우남 이승만 있었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숨통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술수가 있고 좀 인간답게 살았는데 이제 선거를 때려 부정을 해 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참정권과 이름을 다 박탈해 가지고 그냥 참정권이 박탈당한 일당 지배 체제가 남조선의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예 사회였으니까 원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이 노비들이 양녀 집에 장가를 가도록 그렇게 촉진을 하고 양녀 집에 이런 장가를 가지 않은 벌을 주는 그런 가혹함이 있었던 거죠. 노예를 소유한 주인 입장에서는 사내종이 타인 소유가 아닌 양녀를 취해 자식을 낳으면 주인의 재산이 불어나지만 옆집 계집종과 눈이 맞으면 그만큼 큰 손실이었다. 사내종이 다른 집 계집종을 사랑하여 아내로 삼고자면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체제를 이게 조선입니다. 이게 조선이니까 조선을 미하는 이야기도 많고 고종을 미하는 이야기도 많지만 다 제가 볼 때는 엉틀이라는 거죠. 일천적천의 원칙에 따라 자식은 부모 일방의 천안 신분을 물려받는 종천법을 시행했다. 부모 중 하나만 여러분들 천민이면 천민 신분을 따도록 하는 겁니다. 그 법 때문에 조선의 노비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도저히 송재윤 교수가 이거는 납득할 수 없다는 제도인 거죠. 조선의 종천법은 3500년 전에 구 바빌로니아의 간섭법과도 더 가혹했고 자유와 인권의 관점에 조선의 종천법은 비인간적인 노예제의 악법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고대 사회라는 것이 다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동족을 노예로 살아왔던 그런 사회는 세계사회에서 그렇게 드물었던 거죠. 이제 실학이 등장하면서 유형원 실학바의 한 분이 종천법의 잔인함을 노비는 인류임에도 금수로 취급하니 어찌 법이라 하겠는가. 그런데 15세기 16세기에 조선의 선비들은 왜 유형원처럼 노비자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할 수 없었을까. 노비를 같은 인류라 믿었던 유형원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진정 노비를 짐승이라 여겼을까. 여러분 저는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한 여러분들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을 짐승으로 나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종교로 생각 안 할 겁니다.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만행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혹합니까. 그래도 우파들은 양심이 있어서 막 집어넣지는 않지만 좌파들이 집권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 수백 명을 감방에 쳐넣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과 저를 같은 인간이라 안 볼 겁니다. 그냥 처단해야 될 대상이나 아니면 뭡니까 골로 보내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겠죠.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잔혹한 겁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다 이러면 저물었지만 북한 땅에 저렇게 같은 동족을 뭡니까. 가혹하게 탄압하는 그런 하만 내 생각에는 그렇게 인류사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 김시왕조가. 그럼 남한이라고 특별히 다르 겠냐. 영구집권이나 장기집권을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을 아주 가혹하게 다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가혹하게 다루겠죠. 밥줄을 끊거나 아니면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뭡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그런 식이 되겠죠. 이 사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부정을 막지 못하면 그냥 한마디로 남조선 노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것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일당 지배체제를 여는 것은 그냥 노비제 노예제를 도입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신임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일반 국민들을 사람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일반 국민들을 그냥 짐승이라 여길 겁니다. 짐승 약탈의 대상이나 짐승 정도로 여기겠죠. 여러분께서 이제 이게 조금 더 탄압 속에서도 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좋아요라는 것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52명이 보시는데 좋아요가 226명밖에 없네요. 동족을 북조선처럼 가혹하게 여러분들 다루는 그런 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맹면이 이어져 온 거거든요. 남조선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그 악법들 통과시키고 국회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하는 것 그게 조선 사람 기본 특징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재윤 계수의 슬픈 중국 변방에서 꿈꾸는 중국몽이라는 그런 조선조의 여러분들 소위 종천법이라는 것이 기반을 둔 그런 노비 제도를 보면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실 겁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첫째 제나라 국민 반을 노예로 삼고 안으론 국민 고예를 기득권 세력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중국의 빌부터 정권 정당성을 인정받아 민족 자주정신을 박살내고 수많은 호란 외란 반론을 자초하고 나라를 스스로 외국에 팔아먹으며 왕과 베스라치 사치의 극치를 도모했다는 부정없는 사실이다. 선거를 못 지키면 쇄습 국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참 긴 그런 압제의 역사 속에서 참정권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누렸던 780년의 자유가 앞으로 계속 영속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짐승의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다 분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